여기 누가 헤매버려 죽었어요! 쟤가 내가 말한 이경이야 여기 디게보다 귀엽잖아 우리의 케이는 지금까지의 살인자들과는 다르잖아요 케이가 속에 뭐가 든 인간인지 모르니까 바람 쉴 게 아닌 건 맞네 죽였으니까 하는 수 없이 죽여야겠다 죽일 놈은 너무 많은데 내 몸이 안 하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! 케이 다음 타겟을 알아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나한테 바라는 거 있다 그치? 태양에게 죽여보려는 방법은 없나? 나라고 죽이고 싶은 놈 하나 없었는지 알아? 멍청함과 오만함 사람 죽이려면 그 두 개가 필요한데 나한텐 없는 거지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해야된디 널 어떻게 죽일까?